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몰라 헤리스 부통령과 현지 시간 다음 달 4일 대선 TV 토론을 하기로 폭스뉴스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이 같은 계획을 담은 글을 직접 게시했습니다.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헤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은 이번이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 토론이 펜실베니아주에서 개최된다면서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